이번 시간에는 에이전트를 컨트롤러에 등록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. 엔그라인더는 분산형 부하 테스트 시스템이기 때문에 하나의 컴퓨터만을 이용해서 로드를 발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의 컴퓨터에다가 에이전트를 설치하고 그 에이전트들에게 엔그라인더 컨트롤러가 명령을 내려서 여러 개의 머신에 설치되어 있는 에이전트가 협동해서 하나의 시스템을 괴롭힐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가지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에이전트를 등록을 해야 되는데요. 등록할 때는 어드민 메뉴 밑에 보시면 에이전트 관리라고 하는 항목이 있습니다. 이 항목을 클릭하면 현재 이 엔그라인더 컨트롤러에 접속을 시도하고 있는 에이전트들의 리스트가 이렇게 출력이 됩니다. 그 중에서 저는 현재 하나의 에이전트를 등록을 해놓은 상태 실행을 시켜놓은 상태고 그 에이전트가 레디 상태에 있다는 뜻입니다. 그럼 제가 여기서 승인됨을 클릭하면 보시는 것처럼 이 에이전트가 승인된 상태로 변경이 돼서 이 에이전트를 이용해서 어떤 시스템의 부활을 발생시킬 수가 있게 되는 거죠. 만약 여러분이 여러 개의 에이전트를 사용하고 싶다면 우리가 전 시간에 엔그라인더 에이전트를 설치하는 방법에서 살펴봤던 설정 파일을 변경하는 걸 통해서 여러 개의 에이전트들을 등록시키고 각각의 에이전트를 승인시키시면 되는 겁니다. 아시겠죠?